예전에 부처님이 중도 대선언을 했습니다. 중도 대선언 진정한 공부는 중도다. 그럼 중도가 뭐냐? 치우친 쪽이 뭐냐? 금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고행이라고 했죠. 고행주의. 이쪽은 쾌락주의. 중도는요? 팔정도죠. 올바른 팔정도. 이게 부처님이 선언한 중도 대선언입니다. 자, 내가 고행해봤더니 답 안 나오더라. 그건 육신을, 심신을 확대하는 거더라. 근데 심신을 다 만족시키는 쾌락을 따라가 봤더니 내가 젊어서 쾌락 따라 살아봤더니 그것도 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출가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쾌락 따라 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찜찜해서 출가해서 고행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리 오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셨죠. 그래서 결국 깨달으신 중도가 뭐예요? 팔정도. 항상 정신 차리고 마음 챙겨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이 팔정도가 뭔데요? 이건 육바라밀이잖아요. 팔정도가 육바라밀이에요. 팔정도건 육바라밀 이건 다 계정의 사막 확장판들입니다. 자, 저는 새롭게 중도를 선언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중도라는 것은 인간도예요. 인간의 길을 대선언, 인간의 길이 뭔지 선언해보자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금욕주의는 탐진치, 배척하자. 탐진치를 아무튼 배척하고 참나로, 열반으로 복귀하자죠. 쾌락주의는요. 탐진치를 충족하자. 탐진치를 성취하자. 탐진치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 소승 알아안들은 여기가 소승입니다. 소승이고 여기는 중생들이에요. 자, 중생들은 이 사막 육바라미를 자기 탐진치 성취, 욕심 성취를 위해서 씁니다. 소승들은 이 사막 육바라미를 탐진치를 벗어나서 이 시공에 접속 안에서 열반에 들려고, 참나에 안주하려고 씁니다. 그게 인간이냐 이거죠. 진짜 인간은요.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중도는요. 탐진치를 배쳐가지도 않고 탐진치 성취에만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양심 성취입니다. 그래서 양심 성취인데 그럼 탐진치에 대한 입장은 뭐냐? 탐진치 경영입니다. 경영. 경영한다는 건요. 존중. 수용한다는 겁니다. 수용. 탐진치를 만을 따르지도 탐진치는 어차피 치, 망상인데 망상과 탐욕과 분노인데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면 자해했다.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금욕주의는요. 여기는 탐진치를 배척하고 오로지 탈출해서 나 혼자 열반에 누려보겠다. 열반에 머물겠다. 참나에 안주하겠다는 건데요. 대승 불교에서도요.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승 경전들은. 이렇게 참나 안주, 열반 안주를 혹시 하더라도 소승들이 매껏 머물다 보면 튕긴다. 어차피 다시 대승 닦아요. 다시 고해에 떨어지게 된다. 일시적인 진통제 쓰고 있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다. 치료제는 뭔데요? 중도요. 팔정도요.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을 써가지고 탐진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탐진치를 수용하면서 카수, 카르마는 수용하고 탐진치는 결국 카르마의 문제니까 수용하고 바라밀로 경영하자. 탐진치를 배척하지도, 탐진치를 추종하지도 말고 탐진치를 수용하되 경영합시다. 이게 인간도의 대선언입니다. 중도 대선언입니다. 부처님 때의 선언은 결국 소승이 강조되는, 소승적 가르침이 강조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대승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선언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 인간도의 선언이다. 인간의 길이란 중도다. 치우치지 않은 길이란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탐진치에 빠지지도, 탐진치를 배척하지도 말고 탐진치를 잘 경영하는 길이 인간의 길이다. 거기에 육바라밀을 써야 된다. 여러분, 몰입 안 하고 탐진치 성취할 수 있어요? 몰입이 육바라밀 중에 제일 중요한 선정바라밀인데 몰입 안 하고 금욕 수련할 수 있습니까? 탐진치 배척할 수 있습니까? 몰입 안 하고 몰입 안 하고 중도 실천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육바라밀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이 또한 단순히 배척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생들이 처음에 탐진치에 눈이 멀어서 육바라밀을 닦다가 육바라밀의 실력이 좋아지다 보면 탐진치를 욕심을 초월하는 데에 육바라밀을 써보고요. 그러다가 한 번 더 탐진치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지혜로워지면 탐진치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인간의 길, 대승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보살도요, 인간도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중생의 길이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중도선언입니다. 대승적 중도 대선언이 이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